수년 동안 주식 투자를 했더라도 안되는 사람은 안된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은 투자를 해온 기간과 무관하다. 주식 투자를 5년 이상 했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런 분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매매법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검증되지 않은 남의 이야기, 특히 종목 추천방이나 sns 주식 투자 오픈방에서 흘리는 정보에는 귀를 닫는 것이 이롭다. 주식 투자 인생 길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따라 하다가는 손실만 키우기 쉽다. 제대로 된 투자법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루하루 경험하며 수익을 반복적으로 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자다. 그리고 주식 투자 독립을 이룬 투자자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남석관 님이 지은 손실 없는 투자 원칙입니다. 남석관 님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듯 한데요. 자산 100억 이상 전업 투자를 시작한 이후 23년 동안 2022년 약간 손실 이외에는 마이너스 수익을 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업 투자자의 전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 책 리뷰를 많이 했는데요. 대부분이 외국의 주식 대가들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주식 투자 고수의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시가총액도 작고 주요 기업들이 경기를 타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은 작고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여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장기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한국에서 성공한 남석관님은 단기 트레이딩과 중장기 투자를 다 잘해야 진정한 투자 고수라고 합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종목은 시대의 주도주를 사야 되고 상승이 확인된 시점, 즉 골든크로스에 사서 데드크로스가 날 때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기업을 보고 매수매도 판단은 주로 차트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기업의 가치냐 아니면 차트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법이든 돈 버는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시세차익 시세차익은 무엇이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2. 시장 상황을 살펴보라 경기과열 경기침체시 대처법 3. 중장기 투자시 저점매수 고점매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 시장에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시세차익 시세차익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세차익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말 그대로 투자 대상을 매수한 시점과 매도 시점 사이의 갭이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시세차익이 발생했다고 말한다. 이를 주식투자로 한정해 쉽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매수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면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1. 시세차익의 정의와 이해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주식투자로 수익을 기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시세차익이다. 두 가지 방법 중 시세차익을 거두는 일이야말로 모든 투자자가 오늘도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한 가지 방법은 배당수익입니다.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얻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보겠다고 뛰어든 분들 가운데 과연 달콤한 시세차익을 경험해본 투자자가 얼마나 될까? 모르긴 해도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대로 된 준비나 공부도 없이 남의 이야기만 듣고 뛰어든 주식투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본전은커녕 마이너스 수익만 경험하고 결국 시장을 떠난 분들을 수없이 봐왔다. 혹자는 두 번 다시 주식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맹세까지 남기고 시장을 떠난다. 어떤 투자자는 마이너스 수익에 지쳐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주가가 자신이 매입한 본전에 가까워지면 서둘러 정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분은 손실만 보고 시장을 떠난 분들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경우다. 그렇더라도 오랫동안 투자금이 시간에 묶인 결과가 되었으니 이래저래 양쪽으로 손해만 본 것이다. 주가는 고정된 가격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내부 또는 외부의 상황에 따라 시장에는 끊임없이 변동이 발생한다. 주가의 특성이 바로 변동성이다. 주가는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내일 또다시 새로운 가격이 형성된다. 주가가 어제보다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주가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를 통해 투자 수익이 결정되기에 투자의 매력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여기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주식 투자자와 일반 상품을 사고 파는 상인을 비교해보면 둘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일단 저렴하고 질 좋은 상품을 사들여 다른 상인이나 손님에게 비싸게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비즈니스를 궁리할 것이다. 언제 팔지 고민하는 일은 일반 상품을 파는 사람이나 주식 투자자나 똑같다. 그런데 일반 상품과 주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일반 물건에는 판매가 정가라는 가격이 매겨져 있다. 그러나 주가는 고정 가격이 아니다. 매매 당시의 시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합의하는 순간에 가격이 결정된다. 이처럼 주식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합의하는 순간에 결정된 가격만 있을 뿐이다.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합의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시간은 엄청 짧다. 1분도 무척 긴 시간이다. 주식 투자로 시세 차익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투자자가 매수한 가격보다 주가가 더 상승해야 한다.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데 주가가 너무 비싸면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수익을 기대했건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주가가 되도록 저렴할 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가격이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어떻게 가늠할까. 이는 매수 타이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판단한다는 건 주식 투자에서 매우 정말 중요한 일이다. 투자자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적절한지를 살펴보는 기준과 요소는 여러 가지다. 당연히 투자자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참고하는 자료와 가중치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마다 참고하는 자료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는 점부터 밝힌다. 하지만 필자를 비롯하여 많은 투자자가 주가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3가지 자료가 있다. 익히 잘 알려진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기준일 수도 있겠다. 주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1. 전체 시장 분석 코스피 코스닥 등 2. 기본적 분석 개별 종목 재무제표 분석법 등 3. 기술적 분석 개별 종목 차트 분석법 등 주가가 적당한지 살펴보는 이유는 해당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함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 자료를 분석한다. 따라서 위의 3가지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장 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세차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필자의 실전 투자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투자는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차익을 굳이 나누자면 작은 시세차익과 큰 시세차익이 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래서 주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현재 시장이 전체 주식시장 사이클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게 전체 시장 분석이고 개별 기업이 고평가됐는지 저평가됐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 분석이고 저는 가치 투자자들은 차트를 안 보는 줄 알았는데 아예 차트를 안 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고 싶은 기업을 결정했다면 그것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까지 하면서 매수할 시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수하고 싶은 기업이 적정 가격보다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RSI나 보조지표를 통해서 과매도 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지만 그거를 보조지표로 사용하면 상당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 작은 시세 차익. 오래된 판매 전략 중 하나로 박리다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익이 박해도 우선 많이 팔고 보겠다는 전략이다. 수많은 투자기법이 존재하는 주식시장에도 박리다매와 비슷한 투자법이 있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작은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프로그램 매매를 활용한 초단위 트레이딩이다. 작은 시세 차익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주식 투자에서 작은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박리다매의 전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정말 많다. 들리는 말로는 프로그램을 돌려 아주 작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가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너무 빈번하고 잦은 매매를 할 때마다 증권거래세와 수수료 등 큰 비용이 발생한다. 어떤 투자든 비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박리다매 전략을 사용하면 작은 시세 차익으로 얻는 수익보다 수수료로 더 큰 비용이 나간다. 초단위 트레이딩은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매매를 하는 스케일핑, 수익 매매는 작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단기 투자 방법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중장기 투자로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어렵다. 주식을 보유한 지 1년이 넘도록 주가가 처음 매수가 보다 절반 아래로 하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의도와 상관없이 중장기 투자로 변질되는 상황에 놓인 투자자는 난감하다. 보유한 주식을 팔아야 할지 기다릴지 판단이 쉽게 안선다. 만약 여러분이 매수한 종목이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데 더 떨어질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비록 지금 마이너스라도 더 큰 마이너스가 되어 계좌가 멍들기 전에 과감히 매도하는 것이 좋다. 이미 정답은 질문에 나와 있다. 마이너스인 주식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전망한다면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매도해야 한다. 손해를 확대하고 끌고 갈 이유가 없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손절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일종의 투자 행위 중 하나다. 손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는 건 올바른 투자라고 볼 수 없다. 손절로 손실이 확정되더라도 일단 현금을 보유해 다시 기회를 노려 수익을 만들어 가야 한다. 다음 기회를 노리려면 현금 보유가 우선이다. 그래서 수익을 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이야기가 현금 확보다 저로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수중에 현금이 없어 답답했던 경험을 해보았다면 현금 보유의 중요함을 잘 알 것이다. 여기도 현금 보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내용 같고요. 하지만 손절매가 잦아지면 계좌가 녹아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살 때 손절매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 장기적인 비전이 없고 자신이 처음에 매수한 이유가 사라져버렸을 때는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파는 것이 맞습니다. 이때는 손절매를 하는 게 맞는데요. 자신이 산 종목이 앞으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장기 전망이 좋다면 5%, 10% 마이너스가 됐다고 파는 것보다는 떨어졌을 때 추미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투자 컨설턴드 찰리 앨리스는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현금 부족 상황이라고 꼬집어 말한다. 그는 투자자의 수중에 현금이 없는 상황을 빗대어 사막을 달리는 자동차의 연료가 떨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정작 주식에 투자할 돈이 필요할 때 현금이 없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 역시 이 말에 100번 동의한다. 불황이나 불경기 등으로 시장 상황이 투자자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땐 그나마 현금 확보가 적절한 포트폴리오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메이저급 실전 투자 대회에 참가해 여러 번 수상한 필자 또한 여전히 주식 투자가 어렵다. 심지어 100만원 수익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시기도 늘 있다. 이럴 땐 비록 작은 시세차익일지언정 일단 수익이 나면 그보다 반가운 일이 또 없다. 작은 수익도 여러 번 반복하면 왠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 적은 돈이 쌓이고 모여 비로소 큰 돈이 되는 법이다. 물론 실전 경험도 갖추고 조금씩 실력도 쌓아가면서 점점 큰 시세차익을 이루어 큰 돈을 버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자의 모습일 것이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의 시작도 처음엔 미약했을 것이다. 작은 시세차익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크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필자 또한 그 과정을 경험한 투자자 중 한 사람이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는 분명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자신만의 그 투자 방법을 찾아서 작은 성공이라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주식 투자의 실력도 늘고 자신만의 투자 방법을 확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 큰 시세차익 주변의 누군가가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다. 그리고 주목하게 된다.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그만의 특별한 경험과 성공담이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자를 포함하여 책의 모든 독자의 꿈은 큰 부자가 되는 일일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꿈으로만 끝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꿈을 넘어선 현실이 될 것이다. 큰 시세차익을 누리고 경험한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그처럼 기쁜 일이 또 있을까. 장이 열린 이 시간 시장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의 바람은 주식 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일이다. 필자 역시 그 희망을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모든 투자자가 큰 시세차익을 만들어내고자 고군분투한다. 주식 시장에서는 1개월에서 2개월인 단기간에 100에서 300% 상승하는 종목도 많다. 그리고 중장기인 1년에서 2년에 걸쳐 300에서 500% 시세를 내는 종목도 정말 많다. 투자자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필자는 단기의 경우 1에서 2개월 내에 200에서 30% 상승, 중장기인 1에서 2년 안에 300에서 500% 상승하는 종목이 큰 시세를 낸 것이라고 정의한다. 투자자 모두가 그토록 바라는 큰 시세차익을 얻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필자의 경험을 공유하자면 일단 큰 시세차익을 만들 준비작업 중 하나로 데이터부터 살펴보기를 권한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거르지 않고 시장을 살펴보는 꾸준함과 성실함이 필수다. 상승률 상위 종목은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자료에서 보듯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15일까지 기간을 정하고 클릭하면 상승률 상위 종목이 나타난다. 조회 결과 JLK, 포스코DX, 에코프로 등이 2023년 들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임을 알 수 있다. 상승률이 높은 종목부터 살펴보는 일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 별일 아닌 듯 해도 이런 노력이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고 성공을 이끈다. 이런 데이터를 꾸준히 살펴봐야 한다. 필자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오른 종목을 매수했는지 수익을 얼마나 냈는지 확인한다. 당연히 주식 투자에서 100% 승률은 없다. 헝가리 출신의 투자 그룹 앙드레 코스톨라니 선생은 주식 투자는 49% 패배를 경험하고 51% 승리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일이라는 투자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실패한 투자보다 성공한 투자 비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의미일 테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더 큰 성공으로 지난 실패를 덮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찬찬히 자료를 살펴보면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다. 크게 오른 종목을 매수하지 못했다면 매수하지 못한 이유를 찾고 매수했더라도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서둘러 매도했다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돌아보고 반성한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놀랍게도 눈에 안 보이던 기회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큰 시세 차이 만들기로 연결될 확률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이 상위에 있는 종목을 판단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 어떤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뒤쫓아가서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종목은 하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종목이 처음에 어떻게 상승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이런 종목이 주도했고 이런 종목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는 게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상승할 종목을 상승 초기에 매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초에 챗GPT 때문에 AI 관련 주식들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폭등세의 중반이나 끝에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종목을 어떻게 하면 오르기 전에 매수할까를 공부하는 것이 투자 수익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준비에서 시장 살펴보기인데요. 여기서는 시장 분석과 개별기업 분석, 차트 분석이 있는데요. 저는 시장 상황 살펴보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 상황 살펴보기, 시장 분석 시장 분석은 한마디로 주식 투자를 하기 전 지금이 주식을 매수할 시점인지 또는 보유할 주식을 매도할 시점인지를 판단하는 일로 정리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장의 사이클이 어느 지점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과열된 시장인지 과매도된 시장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 사이클의 최고점과 최저점은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중요하다고 합니다. 1. 시장 상황을 알아야 하는 이유 경제 지표 자료에는 금리, 고용 지표, 물가 지수, 유가 동향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 항목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경제 지표 통계 자료라고 하면 소수의 경제 전문가에게만 관심 있는 이야기일 뿐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에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자료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도 미국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 추이에 관심을 가진다. 미국의 금리 정책 미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와 주식 지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시장에 상장된 시총이 작은 주식에도 금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다. 미국 시장에서 상승 또는 하락한 섹터는 곧 바로 당일날 한국 주식 시장에도 똑같이 반복된다. 가령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 한국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가 급등하고 테슬라가 상승하면 2차 전지 섹터가 상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르는 동조 현상은 무척 오래된 일이고 매우 익숙한 일이기도 하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경제 지식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사실 크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알아야 하는 시장 분석 능력도 실상은 대단한 것도 아니다. 다만 미국 주식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금리 정도를 알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인 물가지수와 고용지수도 참고하면 좋다. 미 연준이 결정하는 금리 정책은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금리 동향뿐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500 지수의 흐름과 어떤 업종이 상승 또는 하락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와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의 기업의 실적도 중요하기는 한데 외부 변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나라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좀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 투자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또 큰 변수가 있죠. 그래서 이 뒤에는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금리 인상 시기의 주식 투자를 보겠습니다. 경기가 너무 가열되거나 유동성이 넘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 정책당국은 금리를 인상한다. 코로나 종식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금리 인상 시대를 기억할 것이다. 금리를 높이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에 풀렸던 돈이 축소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2021년 6월경 마침내 코스피 지수가 3300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로 시장은 곧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불과 1년여 만인 2022년 10월에는 2150포인트까지 지수가 크게 밀렸다. 2021년 6월 코스피 지수 고점 3300포인트 대비 35%나 떨어진 것이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바닥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간과 강도를 누구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나고 나서야 아는 일들이다. 미국에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첫 금리 인상은 2021년에 시행했다. 처음에는 0.25% 수준이었으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자 2022년에는 4차례에 걸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런 조치로 시장에 넘쳐나던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었고 주식 시장은 하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미국발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이르자 주가는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미국 나스닥 지수가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할 때에는 신규 매수를 멈추고 지수의 짐 바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매수 주문을 내고 싶어도 과감히 투자를 쉬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다. 그렇게 바닥을 확인한 후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실적이 수반되는 섹터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 2차 전지 종목군과 기아와 같은 자동차 주식이 가장 큰 반등을 보여주었다. 즉 올해 초에 반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고요. 저도 금리의 추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처음 투자하면서 겪은 것 같습니다. 정말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가진 주식을 다 팔라고 얘기하시는데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혹시 이동평균선은 아시죠? 단기 이동평균선을 보통 5일선, 10일선이라고 하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60일, 120일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초록색이 장기 이동평균선이고 빨간색이 단기 이동평균선인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갈 때가 매수할 시점이고 이때를 골든코스트라고 하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내려오면 이때가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이때가 매도할 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개별 종목에 적용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엄청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지수에 적용하면은 100% 맞는 건 아니더라고 해도 얼추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판단하는 정도로만 사용하면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단기 이동평균선을 어느 걸 사용하느냐 또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어느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막 바뀌기 때문에 참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명확해 보이는데 실제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참고자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금리 인하 시기의 주식투자 이게 앞으로 닥칠 상황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2008년 미국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유행처럼 전세계 경제를 빠른 속도로 위축시키는 위기나 징후가 나타나면 정책 당국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낸다.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경제가 돌지 않으면 더 크고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즉 금리 인하를 하여 위축된 경제와 심리를 살리려는 정책을 펼쳐나간다. 큰 위기가 닥칠 때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필자의 주식투자 경험상 금리 인하하는 시기에는 대중의 이목을 많이 끌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시장 중심주가 가장 길고 오랫동안 상승한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역파에 따른 금리 인하 시기에 큰 성과를 낸 몇몇 기업이 있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IT주 및 인터넷 게임주와 같은 성장주, 진단키트를 비롯하여 코로나 치료제 관련 제약, 바이오 주식이 매우 큰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식투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위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에도 여러 차례의 경제 위기가 있었다. 너무 오래된 과거의 일은 논외로 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두 차례의 경제 위기는 2008년 리먼 사태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어 유동성을 공급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한다. 금리 인하 시기의 주식투자는 시장의 주목을 받아 두각을 보이는 종목 출연을 기다리며 기회를 노려야 한다. 경제 위기로 인한 금리 인하 시기에 두각을 보이는 기업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가장 크고 오랫동안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는 예측하지 못한 경제 위기가 기존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판도를 만들어 시장을 재편하는 총매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새롭게 재편된 시장 안에서 새로운 시장 중심주가 탄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2020년 코로나 대유행은 비대면이라는 기존에 없는 새 모델을 만들어냈다. 비대면이라는 시장 질서 패러다임을 등에 업고 두각을 보이며 큰 수혜를 입은 기업이 시젠, 휴마미스 등 진단키트 기업이었다. 그리고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인 신풍 제약이나 비대면 시대의 수혜주로 등극한 네이버, 카카오도 큰 실적을 거두었다. 이처럼 새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기업은 새 시장에서 중심주가 되어 오랫동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준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표현이다. 한편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하 정책이 펼쳐질 땐 주식시장의 호재로 착용한다. 그 이유는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넘치는 유동성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새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주식 투자자는 새로운 시장 중심주 찾는 일에 매진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금리 인하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짐에 따라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시기에는 빠르고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 그래서 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되어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 공급되면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시장 상승을 유도하고 주가 역시 오버슈팅을 한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 금리 인하하는 초기와 금리 인하가 지속되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시기에 따라 투자 대응이 달라야 한다. 즉 우리가 금리 인상이 너무 급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다들 바라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는 경제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금리 상승에 의해서 주식이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다음에 금리 인하가 될 때 주식시장이 상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갈 확률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식시장을 포함한 실물 경제가 흘러가는 모습을 살피고 파악하는 일은 더 이상 전문가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다. 세상에 공개된 뉴스와 정보만으로도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벌기 원한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 파악 그 중에서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예측하고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금리 인상 또는 인하 시기의 주가 방향이나 흐름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져 반드시 떨어지거나 오르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대략의 흐름이 그래왔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싶다. 흐름이 방향을 결정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로 성공한 남석관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를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주도주에 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테마주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라는 게 성장주의 개념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앞으로 세대를 바꿀 게 옛날에는 애플이 핸드폰을 만들면서 세상의 환경을 바꿨잖아요.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복입이 되면서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주와 테마주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든 주도주나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든 비슷하기는 한데 관점을 둬야 되는 것은 이익이 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야 손실을 많이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익은 많이 나지 않는데 그냥 시장의 흐림에 따라서 돈이 몰려서 그냥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즉 고점 매도를 못하면 손실을 크게 볼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주의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차트는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계셔서 주식투자 초보이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가서 파트 3에는 중장기 투자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여기서도 먼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는 중장기 투자 이야기다. 사실 많은 투자자가 중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 중장기 투자에는 매수 종목이 대략 정해져 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보다는 견실한 중대용주를 중심으로 매수 타깃을 좁혀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 투자 초기 매수 시에는 차트를 활용하여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종목을 눈여겨봐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이 시장 중심 주여야 한다. 중장기 투자는 시대정신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중장기 투자 종목 선택의 조건 1. 시총이 큰 중대용주 중 견실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 선별 2.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 발생 3. 시장 중심주 중에서 선택 큰 원칙은 위와 같다. 그런데 더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주식 매수법 매수 시점 판단하기 투자 종목 선정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하는 법 중장기 투자 시 주식 매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도 등의 내용이다. 물론 예상을 벗어나 빠르게 하락하는 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이걸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도 결국에 보면 좋은 기업을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때 즉 저점에서 사야 되고 시장 중심주 중에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종목 즉 장기적으로 비전이 좋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락장, 바닥황위도 반등장, 횡보장, 상승장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락장은 시장 지수가 상승세에 있다가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할 때 흔히 하락 전환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락 추세 흐름이 1에서 2개월 지속한다면 하락장이라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발생한 돌발 악재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건 하락장이라고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얘기하시는 게 시장 지수의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초기 하락장에 지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다면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닥 확인 후 반등장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기업가치에 비해 지수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불투명한 악재들이 노출되어 현실화되면 시장은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시도하며 순식간에 반등장으로 변한다. 하락 시기가 길었다면 필자 경험상 대체로 V자 반등이 아닌 바닥 따지기를 한 후 일정 기간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는 횡보장 장세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특히 미국 주식 시장과 연동성이 크다. 따라서 나스닥과 S&P500 지수의 바닥 확인과 흐름을 같이 안다고 볼 수 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화학 등이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반등장이 왔음을 판단하기도 한다.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의 시장과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는 시장의 상황은 너무나 다를 때가 있다. 따라서 반등장은 시장 중심지도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주가가 내려갈 땐 모든 주식이 함께 떨어지지만 반등장에서는 제한된 특정 섹터에서 특정 종목만 상승하는 일이 흔하다. 바닥 확인 후 지수가 반등하는 분위기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하락기에 경험했던 마음 아픈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강조하건대 반등장에서는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시장 중심주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3행보장은 대세 하락기와 대세 상승기가 아닌 상황은 횡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슈나 테마주가 극성을 보인다고 하고요. 따라서 횡보장에서는 철저하게 개별적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공부하여 매매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인지라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자의 자금이 쏠리기 때문이다. 2023년 박스권 시장에서는 챗GPT, 초전도체, AI로봇, 양자역학, 사우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5G 통신 관련 주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다. 어떤 테마주의 해당 주식일지라도 많이 상승한 가격에서 매수하면 큰 손실로 이어진다. 횡보장에서는 빠른 대응과 판단이 필요하다. 단기 투자에 능한 선수급 투자자라면 상승장보다 횡보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한다. 즉 시장이 횡보장일 때는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한 기업을 그냥 가만히 쥐고 있는 게 돈 버는 일입니다. 이런 테마주나 상승과 하락의 시세를 먹는다고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만 횡보장에서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거죠. 저희 같은 일반인은 절대 매매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꼭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4. 상승장 상승장은 시장 지수가 계속 오르는 장이다. 지수가 정고점을 넘어 신고가를 기록하며 상승하면 대세 상승기 많이 하락했다가 반등을 이루어 박스권을 넘어서면 회복 상승기라고 판단한다. 경제 여건이 개선되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거나 유동성이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되면 주가가 우상향한다. 기술적 지표로 보면 지수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대형주 상승세가 연속성을 나타낸다. 대형주가 상승함으로써 초보 투자자도 상승 초기에 투자했다면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바로 상승장이다. 앞부분만 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뒤는 못 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지수의 최저 바닥 종목의 최저점 가격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이후에 매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즉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지수가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기술적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기가 확신이 있고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한다면 쌓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시대를 반영하는 중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사서 시세가 끝날 때까지 보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추격 매수법을 차트를 통해서 5일선에 접근했을 때 10일선에 접근했을 때 매수를 하고 10일선을 뚫고 내려가서 20일선 가까이 가는 종목은 시대를 주도하는 주도주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를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정말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소수의 분만 차트 매매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데드크로스 됐을 때 다 매도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5%로 잡아놓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손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손절을 자주 하다 보면 계좌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하십니다. 손절을 두 번 세 번 자주 하면 매매를 멈추고 자신의 투자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공부를 더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절이 말이 손절이지 자주 하다 보면 계좌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손절을 하지 않을 종목을 처음부터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적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우량주가 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건 없죠. 주식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고 그거를 견뎌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대응하지 않을 좋은 종목을 사는 게 일반인 투자자에게는 더 좋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즉각 즉각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도 단기 투자로 수익을 만드는 법도 나오거든요. 이것도 전형적인 투자 방법이라서 만약 거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대로 해도 수익이 날 것 같긴 합니다. 잘하면요. 그래서 트레이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기 투자로 수익 만들기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시도를 해봤던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대한민국 전업투자자의 전설 남석가님의 신관 손실없는 투자원칙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버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그 원칙을 고수하는 건 좋은데 다른 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뭐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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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